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도민과 관광객들은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따뜻한 고향의 정을 안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행렬이 하루종일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 민속자연사박물관 앞마당이 시끌벅적합니다.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서 넣는 투호놀이. 번번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꼬마의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힘껏 화살을 당겨 관역을 맞추는 활쏘기도 인기입니다. 화살이 계속 빗나가지만 관역에 맞출 때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맞추니까 조금 좋았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팽이치기. 몇 차례 도전 끝에 균형을 잃지 않고 팽이를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구슬땀이 흘러도 전통놀이가 주는 재미에 빠져듭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 방문한 김에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명절에 하는 전통놀이를 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고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 출신의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선수의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금메달을 따낸 오예진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공항은 하루 종일 일터로 돌아가는 귀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모처럼 만난 손자, 손녀를 보내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쉬움을 달래며 손을 흔듭니다. 군대 간 아들을 보내는 엄마와 아빠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음에는 더 의젓해진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명절 때 가족들도 모이고 부모님 얼굴도 보니까 이제 곧 일병 진급하는 데 행복하게 군 생활을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닷새 동안의 짧은 만남을 뒤로 안 채 귀성객들은 고향의 정을 가득 안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제주를 출발하는 항공기는 오늘까지 사실상 전 좌석이 매진돼 제주공항의 귀가 행렬은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은 큰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돌봄의 핵심인 지역의 의료 연계 사업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한 아파트. 올해 95, 김연희 할머니 댁의 방문진료 의료진이 찾았습니다. 혹시 숨 차지는 않으세요? 숨은 안 차요? 숨이 어떤 때는 차요. 어떤 때는 좀 차고.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가 한 팀을 이뤄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002년에 설립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설립 초기 공동 육아와 의료를 연계했던 협동조합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변화를 택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모 돌봄 수요에 맞춰 가정 방문진료를 확대했고 조합원은 4,5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돌봄 하시는 분들은 의료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하면서 나중에 결국 그냥 입원을 하시게 되거나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나 간호사가 꾸준히 방문을 하면서 지난 6월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전의 원도시민 대덕구 노인 돌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돌봄 사업팀을 정책과 사업 두 개 팀으로 나누고 담당 인력을 기존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민간의료기관 9곳과 협력 사업을 벌이며 노인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점점 수요가 늘어가니까 공급을 채워야 하는 게 맞으니까 저희 맨날 요새 하는 일이 의사 선생님들 도어 투 도어로 방문해서 선생님 여기 확실히 같이 참여해 주십사 계속 만나고 있고 전국 12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노인의료와 돌봄 통합지원사업은 2026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은 방문진료의원이 단 한 곳뿐입니다. 대다수 노인 가구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더 절실한 도서지역 노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2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서 3년 안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제주. 노인돌봄의 핵심인 의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가을 등산철을 맞아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산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안전한 산행을 위한 행동 요령을 춘천 MBC 나금동 기자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14일 설악산의 한 탐방로. 119 구조대원이 보상자를 끌어안고 헬기에 태웁니다. 구조된 여성은 설악산을 내려오던 중 계곡에서 다리가 바위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다리가 거동이 불가한 상태여서 핵이 바로 핵이 요청했고 그래서 핵이 개할지 있는 곳까지 저희가 어깨법으로 이동해가지고 지난달 1일 밤에는 비법정 탐방로로 설악산을 오르던 40대 2명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200여 건. 이 가운데 73%가 초여름부터 가을 사이인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겨울에는 어차피 눈 때문에 위험하니까 탐방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하면 이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이번에 잡았어요.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에는 매달 120건 이상 일어났고 9월에는 190건 10월엔 24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가장 많고 일반, 조난, 탈진, 탈수 순이었습니다. 탈진, 탈수 해가지고 체력이 고갈돼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쪽으로 해가지고 무릎이라든가 발쪽이 다치셔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산악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정규 산행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산화와 스틱 등 등산 장비를 잘 갖추고 조난 상황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상비약, 랜턴도 챙겨야 합니다. 배낭 무게는 30kg 이하로 하고 기온 변화에 대비해 바람막이 외투와 여벌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정상까지 올라선 안 되고 해지기 전에 하산해야 합니다. 산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면 보다 빠른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모인 고급함이 있다면 사용하면 됩니다. 또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위 뒤나 낮은 곳에서 바람을 피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례적인 폭염과 함께한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주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국 상하이로 향하고 있는 14호 태풍 폴라산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남동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주 남부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내리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중산강과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부지역은 30에서 80mm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남부 중산강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도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지역은 7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침 현재 경험 보시면 남부와 동부지역 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서부지역 2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북부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서부, 남부, 동부지역 모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섬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여객선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6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도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와서 바닷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점차 누그러들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낮기온이 27도까지 내려가겠고, 다음 주에는 아침 공기도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지방세를 천만원 넘게 안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는 1,103명으로 1년 새 336명 늘었으며 체납 금액은 511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77명이나 됐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 금액은 전체 절반 이상인 255억 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실시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도내 5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바다 생존 교육 수용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청과 해경은 이번 교육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마약류 예방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보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또 마약류 예방을 위한 수업을 2시간 이상 확보해 교육하도록 하고 교육청에 사안 처리 지원단을 꾸려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와 관리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곳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시설, 폐유, 폐수처리 시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이뤄진 동부지역 사업장 점검에서는 제주시가 과징금 11건에 2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청 소속의 황찬섭이 소백장사에 등극했습니다. 황찬섭은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2024 추석장사 씨름 대회 72kg 이하 소백장사 결승전에서 창원시의 김성아를 3대 0으로 꺾고 생애 처음으로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황찬섭은 올해 27살로 능인고와 경남대를 졸업했으며 올해 단호 대회에서 태백 5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유산의 지역 간 논의와 교류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제주로 모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세계유산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유산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제주와 자매 결연을 맺은 북아일랜드와 크로아티아, 말레이시아 등의 각국 대표들이 참여해 상호 협력 방안을 무색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를 여행하다 겪은 친절 사례를 공모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지난해와 올해 제주여행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주여행 미담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제주여행 도중 마주한 관광사업체와 운송서비스, 기관, 개인 등에 대한 친절 사례를 모아 우수 미담 사례 5건에 대해 제보자와 미담 사례 주인공을 각각 시상합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천만 4,149명으로 지난해보다 12일 빨리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내국인 관광객은 859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 감소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43만 2천여 명보다 3배 이상 늘면서 전체 관광객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